이 글에서는 피부 불순물을 제거하는 6가지 얼굴 팩을 공유한다. 팩은 피부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유지하는 데 훌륭한 도구이다. 팩을 사용하는 목적은 피부의 불순물, 먼지, 입자 및 도염물질을 신체가 생산하는 땀 및 기름 같은 외적인 공급원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어떠한 피부 일량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밤에 얼굴을 세안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페이셜 클렌저, 토너 및 크림같이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피부관리에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 피부 불순, 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팩과 그 효과를 증진하는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클렌징 및 각질 제거 몇몇 사람들은 비누 또는 우유 클렌저와 각질 제거, 제로 클렌징 루틴을 시작한다. 그 이유는 각질, 먼지 및 메이크업 잔여물 등의 피부, 불순물을 제거하여 영양분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계속해서 이 글에서는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및 각질 제거 팩을 소개한다. 귀리 꿀 각질 제거제 재료 귀리 1월 4일 컵 38g, 꿀 1자 근술 7.5g, 천연 요거트 근술 40g, 만드는 법용기에 귀리와 꿀을 넣고 섞은 뒤 천연 요거트를 첨가한다. 재료가 잘 섞이면 깨끗하고 물기가 있는 피부에 부드럽게 바른다. 15분간 기다린 다음 물로 충분히 헹군다. 피부의 결점이 사라지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다양한 물질 또는 성분을 바르면 된다. 지성피부용 지성피부라면 희석한 베이킹소다를 사용할 수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1월 2일 작은술 2g, 물 2큰술 20ml, 면봉 1개 만드는 법용기에 물과 베이킹소다를 넣고 섞는다. 면봉에 적신 뒤 위를 향하여 원을 그리, 뇨턱에서부터 이마까지 3-5분간 바른다. 블랙헤드의 가장 취약한 부위에 각별한 신, 경을 쓰면서 팩을 사용하자, 코밑 광대뼈 찬물로 씻어내면서 마사지를 마치면 된다. 건성피부용 건성피부의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 올리브 오일은 기온 변화 및 햇빛 노출에 의한 질환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니라 아보카도 오일, 밀 베아 오일 또는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도 된다. 재료 올리브, 오일 2 작은술 10g, 면봉 1개 만드는 법 각질 제거를 한 뒤 깨끗한 피부의 면, 봉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원을 그리며 오일을 바른다. 오일이 흡수되도록 3 분간 기다린 뒤 잔여물이 제거될 때까지 미온수로 얼굴을 세안한다. 중성피부용 재료 우유 4큰술 40ml 해바라기 오일 3방울 면봉 1개 만드는 법 용기에 두 재료를 넣은 뒤 면봉에 적신다. 올라가는 원을 그리며 팩을 바른 뒤 피부에 흡수되도록 3에서 5분간 기다린다. 피부에 남아있는 팩이 사라질 때까지 미온수로 얼굴을 세안한다. 팩을 사용한 뒤 대체로 피부 클렌징 팩은 피부를 메마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팩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스펀지나 장갑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팩을 사용한 뒤의 얼굴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밤새도록 팩을 올려놔도 괜찮지만, 자아, 10만의 나이트케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타 레시피 클레이와 오이워터 팩, 이 팩은 지성피부를 세안하고 균형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재료 오일 2개, 그린 클레이 1월 1컵 100g, 미네랄 워터 7큰술 70ml, 만드는 법 오일을 두, 꺾게 썬 다음 미네랄 워터 1컵에 30분간 담가둔다. 플라스틱 또는 나무로 만든 용기에 그린 클레이와 오이워터를 넣고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을 제외한, 함께 섞는다. 반죽처럼 되면 얼굴에 바르고 15분간 기다린다. 미온수로 헹궈낸다. 베이킹소다와 대, 몬즈비팩은 놀라운 결과를 선사하는 클렌징팩이다. 그러나 레몬과 베이킹소다가 피, 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밤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재료 베이킹소다 2작은술 10g, 레몬즙 5방울 미네랄 워터 2큰술 20ml,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용기에 붓는다. 균일한 액체가 되면 세안한 얼굴에 바른 뒤 15에서 20분간 기다린다. 잔, 물로 헹군디 보습크림을 바른다. 이러한 팩을 꾸준하게 사용하고 좋은 선크림과 모, 자를 사용하여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반점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